네, 안녕하세요. 범포유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버프 스위터에서 자신이 원하는 사이트만 범위로 잡아서 프록시로 잡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버프 스위터의 기본적인 프록시 설정하고 기본적인 기능들은 제 유튜브에 재생 목록에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정주행 한번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게 어떤 목표냐면 다음, 네이버, 유튜브 이런 사이트들을 프록시로 잡아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쪽 사이트에 보시면 다음을 보죠. 다음으로 프록시를 잡은 다음에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사이트에 간다고 했을 때 가시면 계속 잡혀요. 그리고 제가 잡지 않으려고 했던 쇼담, 다음 CDM, 넷, 그 다음에 쇼담이 왜 자꾸 잡히죠? 아마 제가 여기 플러그인을 설치해가지고 잡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들, 확장 프로그램들이나 그런 것들이 계속 잡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진단을 할 때 이제 방해가 되는 거죠. 저는 잡고 싶은 것만 잡고 싶은데 자꾸 이게 잡히니까 잡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스포츠도 잡히고 그 다음에 티아라, 티아라.넷, 트랙 이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쇼핑, 다음 CDM.net 이런 것들이 계속 잡히고요. 타겟 쪽으로 가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이 등록이 됩니다. 이거는 전번 동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프록시라는 것을 통해가지고 웹브라우저와 모든 것을 다 통과를 하기 때문에 이제 크로링을 하듯이 이런 식으로 다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있고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색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이제 검은색으로 나온 것은 직접적으로 어떤 링크나 그런 것을 타서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애들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이트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때 이게 힘들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특히 이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은 처음 프록시를 사용하신 분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스코프를 잡아야 합니다. 스코프요. 자 그러면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스코프라는 범위에 스코프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스코프로 원하는 프록시로 어떻게 보면 패킷을 잡고 싶은 도메인만 등록을 하는 겁니다. 등록을 해요. 우선은요. 자 그러면은 사이트맵 쪽에서 자 여기 메뉴와 타겟이 있죠. 여기 사이트맵에서 스코프 쪽으로 가시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애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애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애드, 그 다음에 에디트 그 다음에 이거는 포함하는 거고 이거는 제일만 하고 싶은 스코프가 있는데 이 제일만 하고 싶은 것은 거의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원하는 거 몇 개만 포함하려면 이쪽으로 포함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http라고 한다면은 따따따.네이버.닷컴 하이디렉트로이 있으면은 샵 이런 식으로 바꿔야겠죠. 네이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애드를 해주시고 애드를 해주시고 따따따.네이버.다음.net 이런 식으로 두 개를 한번 잡도록 할 것이고요. 뭐 유튜브도 하나 잡을까요. 유튜브나 유튜브 정확하게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코프 세 개를 잡은 겁니다. 세 개를 잡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이것만 잡는다고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프록시 쪽에서 이제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프록시에서 이제 우리가 스코프에 등록된 범위에 등록된 사이트만 이제 중간에 인터넷을 해준다. 인터넷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우리가 요청 및 그 다음에 응답을 모두 설정을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록시 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옵션 있죠. 옵션으로 들어가시면은 기본적으로 8080 이거는 설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 인터세트 요청 값 들어갈 거고 리스판스 값. 우리가 응답 값에 대해서 항상 인터넷 세트. 인터넷트가 아니고 인터넷 세트죠. 인터넷 세트. 제가 자꾸 인터넷트라고 하네요. 자 인터넷 세트. 인터넷 세트를 하시게 되는데 이 두 개 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요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체크해 주시고 두 개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어... 그... 여기에 인... 이즈... 인... 타겟 스코프라고 있습니다. 이즈... 타겟 스코프. 그러니까 이 것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제가 기회되면 말씀드릴 것이고요. 이에는 기본적으로 이 프록시에서 이 버프 스위터에서 필요로 하다고 생각한 거에 대해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jpg 파일을 포함해서 이러한 컨텐츠 파일들은 프록시로 인터세트를 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플러스 요 타겟에 대해서만 우리가 엔드 조건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맞겠죠? 엔드워 잘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하는데 요것만 체크를 두 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이제 인터세트 서버와 리스펀스 꼭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버프 스위터나 프록시 개념들을 확실하게 아직 이해 못 하신 분들이 이런 것을 설정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교육을 하다보면요. 그래서 이번 게 확실하게 이렇게 익히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팁을 하나 이야기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익숙하기 때문에 지금 이 한 화면을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지만은 아직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화면을 한 반절 정도 이렇게 놓아요. 반절 정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왼쪽에 현재 우리가 인터세트 한 것들이 잡힌 거 인터세트 온 여기가 보이네요. 제 화면을 크게 하다보면 교육상 좀 크게 하다보니까 버튼을요. 자 이 정도까지 놓으시죠. 그럼 인터세트 2존을 한 거에서 저희들이 네이버.닷컴으로 갔을 때 잡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포워드를 한 칸씩 한 칸씩 뜨면 어떻게 되죠. 중간에 다른 도메인들 여기에 지금 현재 광고도 띄우고 여러 가지 도메인들이 정보들이 올라올 건데 네이버.닷컴만 지금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사이트를 한번 갈까요. 구글.com으로 가시면은 구글.com 같은 경우는 등록이 현재 안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를 가보면은 어딜 갈까요. 유튜브는 지금 현재 잡혔죠. 중간에 지금 현재 다음 점 넷이나 네이버는 잡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힌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음 점 넷이면은 당연히 잡히겠죠. 아유치 않지 않겠네요. 다음 점 넷이면은 아까 등록을 했기 때문에 잡히는데 여기도 똑같이 다른 서브 도메인들은 잡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볼까요. 인터세트 2존을 하시고 카카오티비 이쪽으로 가시면은 요거는 여기 인터세트에 잡히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설정한 것이 정상적으로 다 동작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표한 대로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킹을 하실 때도 요 스코프 이 범위라는 것을 설정하지 않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인터넷을 이제 다른 것들 화면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하면서 리서치를 하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이제 손을 움직이게 되거든요. 계속 모이킹을 해야 하잖아요. 취약점 진단을 해야 하는데 그게 이제 방해가 굉장히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래 이런 방법 말고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IP 정보면은 IP 정보로 넣어가지고 이제 엔드 조건이나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지만은 제 경험상 제 경험상 제일 편한 것은 스코프에다가 우선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록시에서 인터세트 두 개다 리퀘스트하고 리스펜스를 설정을 해줘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좀 심플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이제 인터세트 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